지금 방송하고 있는 bj 누구있냐. 탐방이나 한번 가볼까. 진짜 오랜만에. 어.. 이기광 탐방 금지되어 있네. 소 receiver 아 ن돌아 젓가락 탐방 아주 야무지구만 연아 뽑기 해볼래 뽑기 얼마야? 100개야? 너무 비싸다 최대 여캠이구만 제다 여캠이야 벤치 있네 벤치 녹빵 돌리고 있구나 다음 먹을거는 카츠 나베구요 나베가 전골로 알고 있어요 카츠 돈까스 나베 전골 돈까스 전골 짠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해요 벤치 배비 안됐네 신청을 안했을라나 간장 그런 느낌이네요 아 약간 그 동시동출 그건가보다 어 동시동출 그건가 봐 음 아 근데 벤치 뭐 다 이게 오르막길이 있으면은 내리막길도 있고 그런거야 벤치도 많이 해먹었지 어떻게 보면 진짜로 몇년동안 해먹었잖아 이제 그 후배들한테 바통을 넘겨준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될까 졸업느낌으로다가 어 검정고무신 정주행 베트남 여캠이야? 어? 찍으실거? 홀리쉣? 다 빨리 주무아 충전했어? 누구 마음대로 안녕하시오 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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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기가 리액션이야? 응 응 아 너무 비싸다 아 너무 비싸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에어 오 오 오 아 더 비싸다 contag가가 안 맞어 당가맞는 데 한번 갈게 오 볼드님 뭐 하자 보셨어요 ffen 역사 오 엄청 오 150개 뽑기 ộ 10대 개인 카톡 옆에 아 비싸다 왜 이리 비싸냐 자연산 에이컵 이새끼 암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아 감사합니다 우리 또 염해광이가 염해광이 개새끼야 입벌고개 너무 감사하고요 야미 고맙습니다 우리 득하니가 또 뵐게 너무 고맙고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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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 제제 많이 들어봤는데 뒤통수 한 대 때릴까 말까 고민 졸랑 염 едней 염 염 염 염 염 염 절대 더럽게 없네 안되겠다 다시 올라와서 화장이 방종했는디 유효 피카츄가 뭐야? 피카츄 한번 가볼까? 야 피카츄 한번 가자 백구 개면은 괜찮아 비제이 왔다 비제이 왔다 싸가지 없이 오따 비제이 아니야? 코트니 많이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피카츄 아 일단 볼게요 자기도 좀 아니었나 본 짓 바로 고치네 나이 많아? 아 팔찌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다벌인 1만원이었어. 음 야무지구만. 내다벌인 1만원 아주 좋았다 얘들아. 그래 오늘 풍선도 많이 받고 했는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감도 나온네. 백국에 철꾸나져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어메강님께서 입벌국에 어메강이 개새끼야. 좋아. 아까 베트남 여캠이나 가자. 여기가 뭔가 그래도 50개 해잡볶이잖아. 와 폰으로 하는 거야? 오시길 감사합니다. 샤샤샤. 뽑기하러 오신 거예요? 포키. 생각 감사합니다. 네 뽑기요. 1, 2, 3, 4, 3, 4, 3, 4, 3, 4, 3, 4, 3, 4, 4, 4, 4, 5, 5, 6, 7, 8, 9, 10, 10, 11, 10. 1, 2, 3, 4, 5, 6, 7, 10. 시발. 오동이라서. 환불해주세요. 이런 시발 환불해주세요. 환불해주세요. 손보 해드릴까요? 어때요? 네. 좋아요. 약간 박민정님 하이오 아니야 섹시한걸로 좀 빳빳한걸로 부탁드릴께요 한국사람인데 빳빳한걸로요 나 한국사람이야 한국사람인데 베트남에 거주하는거야 섹시댄스 섹시댄스 마인플라워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섹시댄스 약간 박민정상인데 우당탕지수 느낌도 나네 바시마 갈아입을께 잠시만요 빨리하라고요 빨리 보여주세요 이것도 에바다 두 번 하는거 좀 에바 그래도 빨리 준비해 주는데 음 음 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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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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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 하하하하하 그렇지 가끔은 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환불해 주세요 베타는 어디 사세요? 호시민 호시민 오호 코로나 푸류면 갈게요 똠양꽁 한그릇 합시다 호시민 자 이제 나가 봅시다 괜찮네 근데 좀 서비스가 좋다 음 야 탐방 한 군데만 더 가자 흠흠 와 그만이면 진짜 대박이더라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온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원래 그렇게 많이 받으진 않았어요 이런 시발새끼를 봤나 이 개새끼가 야 이 시발놈아 야 이 시발새끼야 어느 낯짝으로 방송을 켜 시벌놈이 보란놈 으이? 개새끼야 으이 마자 하면 들까 으이 으이 실감 1이 왜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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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신 새벽에 방송 열심히 하네 쓰읍 민심 돌리려고 존나 열심히 한다 턱형도 음 옹호 발언 아니야 어 크흠 이 방도 뽑기방이었는데 100개의 추억의 뽑기 하아 발가하니언니 질러말어 질러볼까 어? 아까워? 하긴 클명님 웃기긴 목소리가 웃기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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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튼 이거예요 구글 하신분들 위 그림 그리시는데 으어 이런거 하고싶땐 방해하면 안되지 그제 준아야 뭐하니 준아도 약간 좀 이제 그 한 2주 전까지 폼 존나 좋았는데 약간 한풀 살짝 꺾인 느낌 맞지 처찍이 야이 고소하이 처찍이 턱형이 지금 나 욕한다고 바로 들어가줄게 시벌새끼야 개새끼가 돌았나 어딨어 시발놈이 욕해봐라 솔직히 BJ 중에 내가 언급하는 사람은 코태형 밖에 없을걸? 인정? 그래 이 시벌새끼야 어 내 언급하는 사람은 지금 코태형 밖에 없어? 뭔 의미 없는 천시간 방송이냐 비응신새끼야 아니 근데 나로 어그로도 안 끌리는데 왜 나가 뒤져 그냥 개새끼야 해시태그에 턱형 나까지만 넣으면 상관없는데 해시태그에 덕자도 넣어 당연히 넣어야지 시벌새끼야 니도 하니까 저 돌려서 돈 벌라고 그래 저 새끼가 진짜 돈에 환장한 새끼야 그래 맞아 사이버 돌쇠새끼 정확하게 알고 있네 시벌새끼 합방하지? 아 나 진짜 존나 코리지 아 진짜 존나 코리지 아 시발 나 지금 BJ들 아니 미친년아 내가 니랑 합방을 왜 개돌아 이 새끼야 내가 너랑 같이 나락할 일 있냐 도라이 새끼가 혼자 개소리하고 있네 시청자들이 하는 말은 다 처음이 있네 저 병신은 팩트체크 좀 해라 개새끼야 응? 민율? 오 오 코드림 고드림? 많이 들어봤는데 받아본적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이 더 힘든거에요 마사지를 받으니까 안색이 어두워지는거에요 활루님 드나잇 내가하는 그 고드림이 아닌가 연유리 아 뽑기 좀 야무진데 좀 있으면 가성비 괜찮은데 가성비 괜찮은데 있으면 가보고싶은디 다우닝? 예전에 그래도 한번 본적이 있는데 와 내 뒷단 까는것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식대 뽑기 이건 해볼게 일단은 왓고 괜찮기 때문에 146개 갈게 우리 물소들이 우리밤 전 연화 원래 없었거든 우리밤이 우리한테 코트님 146개 감사합니다 꽃게 기억이요 하나 표우님 다 온게? 뭐야 팬가입 감사합니다 제발 좀 식대 좀 뽑혔으면 좋겠네요 네 아 찐이시구나 맞지 아 코트님 안녕하세요 잠깐만 코트님이시죠 뽑기 가주세요 뽑기 가실래요? 뽑기 ABD요 ABD C C는 다 뽑혔어요 D D D 우리 아 큰거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승우님 어서오세요 저희는 천개요 7등 에이 시발 편부니 우리 코트 오빠 이거 부급인데 아 코트 아 코트님 팬 분이시구나 천개 또 색깔 감사합니다 댄스 갈게요 댄스 뭐갈까요 댄스 뭐갈까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나 우리 코트님이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지 섹시한거 좋아하세요 섹시한거 좋아하실거 같은데 섹시한거 좋아하실거 같은데 야무색 와우 저스트에 갈게요 저스트 블로우 아 근데 제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상피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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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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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까지 할게요. 체력이 한계다. 숨이 참다, 얘들아. 우리 코트님. 우리 이중가 그렇게 색깔 통편해 주신 누구였지? 우리 스무님 고맙습니다. 와... 잘 봤습니다. 스무 살이랑 식대할 사람? 아, 뭔... 백계, 이건 백계 가야돼.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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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 살인데... 흠흠... 오, 일로와, 일로와...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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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자리 소리가 안맞이는데?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어? 전자리 소리가 안맞이 빨리 진행할게요 마인드 좋다 4개 해도 될까요? 4개 5개 뽑아도 될까요? 우와 우와 하나에 2,000원이야? 응 10개 뽑아라 시원하게 오줌 나오는데? 오줌 나오는데? 오줌 나오는데? 오줌 고맙주세요 오줌 고맙주세요 더 어머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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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beef 모르GR 선생님 뭐 원하시는 빛 experienced error 네지 제가 원하시는데 뭐가 드릴께요 っていう거는 뭐 WaTON 또 세게 뭐고 뭐앗을께요 내가 제가 armaBarca 하고싶은 거. 아 사진 나와 사진 나와 oin 사진은 mgTune 아니, 그 명을 말해줘요. 어떤 거예요? 이 입술이에요? 어! 이 입술은 정말 혓떼고, 옷을 안 더 나아질 텐데? 아, 그럼 못 해나오셨어요.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상당히 이렇게 안 나와요. 아! 아, 나 할까요? 아, 이거 못했네. 아, 저거 못했네. 아, 저거 못했네. 아아.. 하나.. 하나.. 세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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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을 해야겠다.. 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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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승헌님도 벨봉선 되게 감사합니다.. 물속 코트 볼만하다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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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왜 갑자기 풍속이 됐지 내가? 다들.. 잠시만요.. 와.. 진짜.. 잠시만요.. 이제 나올.. 나올게 다 죽겠는데.. 저 동심 아닌데.. 제가 옥게 생기니까.. 제가 옥게 생기니까.. 제가 옥게 생기니까 다섯 개 먹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다섯 개하고 싶으니까.. 아고 싶으신다.. 아.. 그래도 Nicérer이 잘 먹지 않다.. 점점 알지만... хороший 남편타입의 시작에.. 그것은 감도 쉬운 거였어요.. 중골레.. 혜연아.. 왜 안 나오지? 왜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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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잘하는게 원래 킹방으로는 고양이 자세나 막 누워서 팔딱팔딱 거리는 트월킹이 있거든요 그걸 보여드릴까요? 그냥 팔딱팔딱 거리는거? 트월킹이요? 제가 누워서 하는데 괜찮아요? 아이고 또 커튼님 그렇게 감사합니다 누워서 그냥 팔딱팔딱 거리시는건데 괜찮을까요? 그 되게 복이 조금 껄끄러우실수도 있는데 근데 원래 싣고 걸어야하는데 잘 안걸려도 될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약간 생선같을수도 있거든요 진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오늘 빠르게 틀도록 하겠습니다 걸자 얘들아 안걸면 안된다고요? 걸고 가라고요? 저 근데 진짜 약해요! 이게 그냥 건전하게 팔딱팔딱 거리는거라 코트님 지금 물새 형님들이 욕하시고 생각하실거 같긴 한데 오케이 오케이 새엄마 안녕하세요 안걸려도 될까요? 와 졸라 귀엽게 생겼네 미치겠네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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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형 얼른 고백하자 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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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 아몰 지연이야 뭔데? 흠흠 아 주말이라고 해요 좋겠다 좋겠다 저번에 사오라 부품 바꿔치는게 아니 코멘트 두개가 있으면 그래픽카드랑 그래픽카드랑 서로 바꾸는거에요 서로 내꺼 컴퓨터 두개 여기에서 두개 서로 바꾸는거에요 주먹이 온다 신청합니다 주먹이 온다 신청합니다 주먹은 잘 못쓰는데 받아주실래요? 이분은 볼때마다 걸크업에 성공하시네 진동생 진동생 제가 그.. 웬만하면 받아들이겠는데 제가.. 고통사고가 지아 지연아 노래하는 코트님이 별풍선 50개 주셨어 아 50개 주셨어 아 50개 감사합니다 제가 고통.. 고속도로에서 전복사고가 나와가지고 태어난지 일주일도 안됐거든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안좋아가지고 네.. 네.. 그는... 이제 곁에 닿을.. 소스로 닭다리 뱅 고추가라면 소스로 닭다리 소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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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로